앙구독띠, 앙따봉띠, 앙알림띠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369랑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드디어 마인크래프트 폭세 아니 왜 포켓몬 럭키블럭 레이스가 리메이크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새롭게 리메이크 됐어요 바뀐 점은 약간의 룰과 룰이 좀 크게는 안 바뀌었어요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맵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버전이 바뀌었습니다 버전 원래 예전이 1.8.9 버전이어서 그 캔은 그 뭐지 레이스하면서 캔은 럭키블럭이 이상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포켓몬들도 최신이 아니었는데 지금 버전이 1.12.2 버전을 해서 최적화도 훨씬 잘 되어있고 포켓몬도 완전 최신으로 나옵니다 최신까지 나오고 이제 레이스하면서 나오는 럭키블럭도 굉장히 어 좀 다양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꾸몄고요 그래서 이 개구마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유 마을래 네 그리고 이거는 님별이가 만들었고 네 잘 만들었네 이거 왠초에 만들었을 때 엄청 망해가지고 뭐라 했거든요 막 무슨 무슨 모래로 만든 것 같아가지고 이건 모래로 만들었네요 뭐야 이건 치느니? 치꿀타가 닭이야? 조류야? 수다리가 만들었어 수다리 상의가 없네 청양고추같이 생겨가지고 이거 와 이렇게 할거고요 이렇게 님별이 길이 저의 길이 있습니다 이제 님별이 점점 눈이랑 입이 돌아간다 그래서 어쨌든 바로 시작하도록 했고요 그러면은 준비하시고 여기 밟아 펴서 이거 밟아 냅니다 준비 시작하자 아 왜 이속 뽀뽀가 안들어오지? 어니이이 오오 나 이거 복게임이 없어도 돼 수다 안 들어왔는데요? 어? 어 나 이거 먹으면서 가 아 이거 뭐? 어 오케이 포샷 못 먹으니까 먹으면서 가겠습니다 얏 오케이 아 뭐야 여기 아아 저 엄청 빠를 줄 알고 그런거에요 점프타워 있는데 떨어지는 거 실화니까? 아니 빠를 줄 알았다고요 빠를 줄 알았어 어 뭐야 옳초 어 오케이 화염정 화염정 아이고 그냥 뭐라고요? 어디까지 갔어요 안보이는데? 여기 옆에 아니 옆에 있는데 아 옆에 있는데ining 어디까지 갔어 아 나 수면허도 돼있구나 왜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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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떻게yon 지나가라고 그러는거야 여기 옆으로 가야지 아 여기 길이 있구나 어 아이드 cg 열심히 만든 건데 세이브 해 놨잖아요 맵을 저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우리들도 같이 도와주면서 만든 거라 오 예 만든 거라 좀 의민하네요 제너들이 뭐가 자꾸 나오는데 사라져요 괜찮다 뭐가 나오는데 사라진다고요 피숟모드로도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? 그런가? 네. 휴종을 푸세요. 네. 네. 오케이. 하자! 아 이거 잘 만들었어. 이 베이비 이제 깔끔해졌어요. 깔끔해졌어. 어 예전에는 막 되게 지저분한 게 좀 많았는데 깔끔해져가지고 없나? 어 이제 좀 편한 것 같습니다. 어 뭐야! 마이 베이비잖아! 어... 아 뭐야! 베이비가 때린 줄 알았네. 때린다 떼. 아니 뭐 베이비 안... 이 자식아 방해하지마. 어... 어 왜 이렇게 아파? 왜 이렇게 아파? 방해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까 하지마 임마. 아 네네네네. 손을... 너무 아픈데? 돈 스킵 라인 오케이? 오케이 오케이. 하하하하 이거 이거 히빈이가 알려줬어. 돈 스킵 라인. 손 넘지 말라고. 영어... 영어로... 영어로 해석해서 알려주더라. 뭐지? 이상한 얘기네. 약간 이상한 얘기네. 내가 봤을 때 제일 이상한 얘기네. 아 이거... 아 근데 약간... 어우 빨리 가야되는데? 님빌이 생각보다 앞에 있네. 뭐야 왜 이렇게 빨라. 아 쩝뽕왕한테 개사기네. 어휴... 재미 왜 이렇게 많아? 아... 오케이. 나이스. 아니 처음에 아이템 포션 나온거죠. 그 다음에 포션이 원래 피피할때 너무 사기여서 사용 못한단 말이에요. 여기에 사용을 해줘야되요. 아... 안아? 이렇게 버렸고 있냐? 오케이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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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오오... 이거 왜 안 사라져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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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뭐 있어야 되는데. 아... 아... 으어어어... 아 왜 운스 안나오나? 아 운스 안나오네. 피피할때는. 아... 아... 하자. 괜찮아. 괜찮아. 앞에 안보여. 앞에 안보여. 아 괜찮아요. 손을 따라가. 어... 손을 따라가. 손을 따라가. 아... 아 니빌이 쏘지마아! 아... 아... 뭐... 안쏘어. 쏘지말라 했다. 어허허허. 쏘지말라 했다. 아 안보여. 왜 이렇게 오래가 이거? 오케이 오케이. 아 됐다 됐다. 아 생각보다 오래가. 어... 뭐야 뭐야. 나랑 바로 옆에 있네? 이거 뭐야. 겁나 못한다. 제가... 했더라고요. 아... 아 이거... 잡템이 너무 많이 나와요. 자... 잡템이요? 그니까요. Below 이게 막... 어우... 어 어... 어엏Point. 아 아... 오캐 chỉ다 vous some... 아 이 자식 나랑... 톡같네?? 오케이. 잔희님 왜? 벨튀이세요? 으어씧 뭐야! 벨튀이요? 아 이런거 뭐 좀... 어우허 642 아 그 킬짜만 probands 맞ته... 아 킬 Nursing đã 그럼 킬천만... 오케이. 뭔 영어 양식 없어요. 자 이렇게 요 으아아아 포칸 효과를 누리는 거지 오케 어우 뭐야 이거 어 다음부터 저게 막아놓을께요 아 뭐 그래요 에이 아 원래 있는거죠 저기 이렇게 퍼션 쓰면 갈수 있는거죠 이번엔 가운데로 가시죠 양아치네요 양아치 아니 양아치를 떠나서 저거는 아 뭐여 세라 이거는 가운데로 갈수 밖에 이거는 이렇게 가는게 상관없는데 진짜 뭐 이상한거 나오지마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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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살았다 오케이 레이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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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이득 봤네 어 제발 제발 아 아 나 지금 나 갑바로 안 좋아 오케이 나무색어서 갑바로 만질 수가 없어 지금 어 아 그다음에 맞아 이거 포켓몬을 이거 레이스로 통해 얻는 아이템으로 좀 달라져서 좋은 걸로 바뀌었거든요 금 쪼가리 세 개가 아니에요 가야되요, 빨리 가야되요 오오오 Flame 빨리 가 빨리빨리 가야해 빨리paid 냥님 꿀팁 달려 줄까요? 슬라임 오른쪽만 으 어 넌 안 달려있다 슬라임 이거εται 얘네들이 움직여서 是我 때문에 슬라임 얘네들이 내가 숨겨오지 말라고 오도했는데 이 자식들 숨겨놨네 결국? 아니 진짜 아 네 이렇게 오면은 딱 이 버튼을 누르면 이기는 겁니다 옛날 럭키 옛날 포켓몬 럭키 블럭이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여기서 그 뭐냐? 어 뭐야 얘들 뭐야 왜 삭제시켰어 아니 아 이걸 꼼꼼히 테스트 해봤어야 했는데 기다려보세요 그거는 봐봐 여기 이제 그거는 자 기다려봐요 기술 할아버지를 기술 할아버지가 보상이에요 이제 여기 레이스를 이기면은 음 근데 이게 있어도 뭔지 모르는데 어떡해요 아 뭐 있어도 있는지 몰라 그냥 우클릭 사용해가지고 포켓몬 보이면 포켓몬 누르고 그냥 배웅되는데 기술 뭐가 좋은지 모른다고요 어 그거는 자기 역량에서 따라서 해야죠 오오오오 자기 역량이 부족한거죠 아 그거. 어 그어어어 그런거 해봤어요 오케 그럼 PB 준비하십시오 오케 난 PB 준비하겠습니다 됐다 오케 저의 무기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케 그럼 PB적으로 하도록 하십시다 PB적으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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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러면은 나 프랑스 파란색이었지? 오케 그래서 나는 파란색으로 가고 그 다음에 니벼리는 빨간색으로 가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준비 시작! αυτό 으흑 어허 허허헣 극 이상한 불 있으신 어 저 구평 쫙 뭐가 바꼈어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뭐야 아 나 활 좋은데 이거 활 써야되는데 제대로 오우 아 난 그냥 한마리만 맞춰봐 애측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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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좋아 발로란트 뭐죠 발로란트 실력 오케이 애측샷 팔칠령은 어디갔어 팔칠령은 어디갔어 아 활 못쌌 어허 팔렌나면서 활을 한번만 썼어 뭐 아닌데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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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나이다아아아아아 뭐야 이걸 진다고 야 니들 뭐야 아 이 활이 활이 겁나 사겼어 활이 힘 사여가지고 하하하하하하 응 꿀잼 응 꿀잼 응 꿀잼 응 꿀잼 아 뭐야 뭔 여기야 이 자식 아 진짜 왜 그래 다 이제 안에는 이긴 사람은 다이아몬드 곡괭이랑 그 다음에 어 포켓 럭키블럭 이거 최신 럭키블럭이죠 리 뭐지 박셀몬 이 럭키블럭 30개를 주고요 그 다음에 진 사람은 10개를 줍니다 그래도 그래도 예 운 좋으면은 럭키블럭이잖아요 운 좋으면은 이겨요 오오오 감사합니다 운 좋으면은 좋은 포켓 운 날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저는 이제 캐 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캐 도록 하죠 아 아 저는 저쪽에서 캐할게요 아 쓰레기 아냐 단골 단골 약간 어 미묘해 어 그렇게 쓰레기도 아니고 아 에이브이 그저그럭 여기서 왜 양이 나오죠 뭐야 아 아 뭐야 어 아 똑같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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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이브가 잡는다 전설의 포켓홍인데 메이브가 잡는다 전설의 포켓홍인데 뭐 뭘 잡은 줄 모르겠네 아 어 오 이 쥬스에 나와 오케이 오 ket 아 뭐야 이 모치 어 고물이 나오구나 잡아야지 아 근데 이게 오 나 아 아 애매해 이것도 애매하네 아 근데 어 님별 럭키블럭 10개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0개를 캤는데 안나왔다 6마리가 안치워졌다 그러면은 럭킹을 조금 더 지급해드립니다 그거는 운일수도있죠 근데 처음에 나오는거 잡아야되요 바로 예전 포켓몬 럭킹을 하고 규칙있죠 내가 만약에 오오오오오 예에에에에에에 어.. 토대무기 내가 만약에 포켓몬 5마리밖에 아 조용히해 설명하고 있는데 네 토큰은 5마리밖에 없는데 잉어킹이 나왔다 그럼 잉어킹을 쏴야됩니다 전 아직 15개 남았어요 꼬이세요 10개밖에 없었음쩌 어 나이스 이상있고 그리고 6개는 채워졌죠 네 어 뭐야 쪼고잡았어 세렙이 세렙이요? 쉐임이요 쉐임이 어 그러면은 쉐임이면은 바로 그냥 불타입 꽂아야되겠다 흐흫흐흫 아니 이건 안 deste인데 어 뭐야 왜? 오 갑중의사? 이게 처음보는데 역시 새로운 버전이라서 새로운 일이 나온것 같습니다 올트라비스헤 나 생각하면서 한번도 볼건줘 없었는데 자리 바라덥 아 어쩌라고 아 와 정 소리 안나와 이쁘게 이쁘게 안나온다 아 뭐야 여기 이씨 님별이 나왔어 님별이 아 에바한데 아 이거 진짜 럭키블럭이다 이게 애전 럭키블럭 너무 그냥 운이 강좋았는데 이거 진짜 운이 좋아야 나오는거야 아 이거 운이 더 안와 아 뭐야 이거 뭐야 만타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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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 아 뭐야 모르니 너무 많이 나왔어 귀여운 친구 오케이 어쨌든 이렇게 했습니다 닦.. 닦하셨어요? 네 닦았습니다 닦하셨어요? 닦하셨어요? 닦 아 뭐요 뭐요 스폰 포인트 안해놨다고요 지표하세요 아 제가 해놨잖아요 포켓몬 얘들이 많아서 싫다고요 그러면 이제 포켓몬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아아 아 왜 쟤에다 풀테임만 나왔냐 나는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포켓몬 고르고 레벨업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업 몇가지 하면 되나요 오오시 그 백 오십 오십까지 하세요 오십 오십까지 하시면 돼요 이게 그 다음에 레이스를 이기면 좋은게 뭐냐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스킬 랜덤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레이스를 이기면은 스킬을 고를 수가 있어서 이게 너무 좋단 말이야 아아 와아 나 안쓰는 일이 너무 많은데? 잠시후 예 그럼 갑시다 오케이 그럼 이제 포켓몬 배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포켓몬은 세팅이 이렇구요 기술을 배우지 못해 왔습니다 이게 어 레이스를 져가지고 그럼 갑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준비 뚜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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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아아 아 빨리 던지세요 아 기다려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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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꼬징어 얘 얘 그거잖아 얘 딱 나무 그냥 나무 그냥 풀 밖에 없는데? 땅브레이스트 악강 아 강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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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열이 오케 기습! 야아 아 뭐야 기술이 별로 안좋아 내가 다 어 빗나왔어 카운터 하하하하 아니 이게 오 심리전인가 이게 기습! 나이스 나이스 아하 이게 뭐야 기습!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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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그냥 세게 때리고 와야되는데 이거 아프지 아프지 나이스 오케 됐어요 이치트 잘하고 있어요 왜 벌레네 전툴라 벌레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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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레 아 벌레 아 흠이 없는데 아 뭐야 별거 아니잖아 왜 성공이야 왜 성공이야 별거 아니잖아 흡수 약하잖아 좋았어 좋았어 계속 공격 계속 공격 아이언헤드 아 도망칠 수 없다고 응 안도망칠거야 원래 원래 안도망칠거야 이기고 있어 전기타임이 없어 너 기회가 있었잖아 안돼 안돼 죽지마 아 맞다 아 잡았다 나이스 누워리컨 입지트 나이스 피카츄 어허헬허Qué 피카츄 으흠 오 그냥 밟아버려야지 시천 오 기터상 이게 뭐야 뭐야 아 근데 난 불타 LINKE공격이 없어 진선아 au 아니 이거밖에 없다고 어 아 안돼 아 아 버려야되겠다 아 아파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조용히 하세요! 아 맞아 이거 꺼내면 안되었구나 오케이 씨뿌리기 나이스 아 뭐야 어 뭐야 어 뭐지 괜찮아 이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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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쥬 씨뿌리기 좋아 씨뿌리기 좋아 어바 잡았네 근데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이상했고 롱롱 하자 이상했고 씨뿌리기 계속 했다 뭐야 ycz αλλά요 설마 응 광합성 오우 아 già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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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유우 한 번 더 광합 쏘옹 졌서아 씹뿌리기 한 번 더 아 빗나가는거 싫어? 오 방전되었던 아! 아아 아 몸 저려! 아 뭐야! 아 30빠 아 그냥 보내야되겠다 아 안돼 30빠 뭐야 아 윙빨기 아 뭐야 30빠 야 3팀 야이구 윙빨기 우와~~ 뭐야 기라띠가 있어?? 와.. 아 이거 힘든데 뭐 쓰는거였지 이거였나 우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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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조용해 아 제발 아 씨 뿌리긴 했는데 노말타입 없나? 노말타입 노말타입? 노말타입 근데 흥수지 마 흥수지 마 아 얘 그 고스트 그건데 아 일단은 데 다이브 해가지고 아 근데 없어 없어 다이브 했는데 노말 타입이 없어 막 그냥 맞아야지 뭐 쥐 뿌리게 한 다음에 아 .. 잘가요 아 에바한데 계사기인데 어 five 잘 보시던가 30개 가지고 10개보다 못 해 효과가 별로인가요 효과가 별로 효과가 별로 아 이ก에 나갈친데 딱 봐도 아니 개사기에요 뭐야 아니 전술 개 언밸런스야 아 야스 설마 지나요 쟤 용이지 용 고스트지 드래곤 고스트 어우 빛나 아 나이트 쉐이미 한방콜 공룡웨이 정말 아 아 이거 성공해야되는데 망했네 아아 내가 알꺼야 아 비오님 조용해 아 미안 멍청자식 야 저술 개석이야 안죽어 저거 아 방어 한번만 제발 아 아 없는데 아니 기술이 없어 쓰레기야 어 개쓰레기네 어 세레비 잘가요 잘가요 그냥 가요 오오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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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! 아니, 야 이거 뭐야. 이거 내가. 이겨가지고 포켓몰로크으로 30개 캐는데, 졌어. 와, 기라틴 에 바다. 아니, 전설 거기도 뭡니까? 난 전설, 쉐이미 한마디 나는데... 아, 기라, 이게, 이게 몰래 캐야된다니까. 몰래 캐야되는 이유가 저거야. 내가 만약에 기라틴에 아, 나온 거 알, 알았으면 눈유아, 눈뉴아를 추가했을 거예요. 아... 아니, 제일, 제일 Gospel.. 아이 스펄 으하 이 소리 아 네 어쨌든 이렇게 처음으로 오늘 포켓몰라 스펀 peace 리메이크한 거로 해봤는데요 저는 굉장히 깔끔한 깔끔하고 룰도 좀 바뀌어서 새로워 새로운 거 같아요, 근데 대신 포켓몬을 약간 멋있는 얘들만 약간 선호하시는분은 전술을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은 좀 아쉬운 그 뭐지 약간 리메이크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포켓몬이 더 재밌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좀 더 깊게 파고들면서 배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석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포켓몬 럭키블럭 레이스 처음으로 님별이와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안녕히 가세요 빠이 됐다 안녕